더쇼 초 실시간 투표를 마감합니다. 5, 4, 3, 2, 1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더쇼 이제 양국 팬들이 선택한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을 확인해봐야죠. 투표 결과 공감해주세요. 먼저 사전 집계 점수입니다. 레드벨벳이 앞서고 있고요. 한국의 실시간 문제 투표 점수입니다. 미나가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투표 점수입니다. 크레인팝 높은 점수 받았습니다. 사전 집계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3월 마지막 투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레드벨벳 축하합니다. 한국과 중국 편의 직접 뽑은 더쇼 초이스 레드벨벳 분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먼저 저희 레드벨벳이 있게 도와주신 이심환 사장님 그리고 김영림 사장님 그리고 남소영 이사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하시민 분사장님 정상환 이사장님 감사드리고 저희 팬분들 정말 오늘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더쇼 초이스 소장 축하드리고요. 앵콜 준비해주시고요.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지금 가장 뜨거운 K-POP의 모든 건 생방송 더쇼. 다음 주 황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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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황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따뜻하고 있는 순간 안 날리는 목소리 네 마음의 목소리 들어보자는 좀 소리가 울리지 아 랄라, 아 랄라, 아 랄라, 아 랄라, 아 랄라, 아 랄라 주세요 날콤한, 금한 아이스크림, 켄 특별히 드러누래 어울리는 맛으로 이 가게 묻은 아이스크림에 네 가슴 두근거려 내게 다가오겠죠 It's so tasty